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니까 알지, 비행기 안은 추억. 맞아. 그래서 나는 긴팔도 챙겼지. 오, 아주 지갑으로.. 저 제일 중요한 걸 안 챙겼어. 내가 빌려줄게. 나왜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채영아. 채영아 정신 차려. 다 챙길겠다. 완전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채영아 나 지갑이 없어. 그래 사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 정신 차려 채영아. 채영아. 우리 다 되게 둘 다 민나 씨다. 내추럴 페이스. 드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줘. 여기 봐 이렇게. 맛있겠쥬 맛있겠쥬. 넘맛잇, 넘맛잇. 이 리그 투어를 가기 위해서 근 한 일주일간? 저희랑 저희 포함 모든 스태프분들이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대박이었던 게 PCR 검사를 어제 하러 갔거든요. 맞아. PCR 검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자각 키트로 검사를 하고 오늘도. 오늘 PCR 검사가 어제 음성이 떴어요. 그리고 오늘 공항 오는 그 길에 또 자각 키트로 검사를 했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히 음성 축 한다는 거. 근데 너 미션 뭐야? 나 좀 어이없어. 나 너무 어려워. 아 난 진짜 뭐하지? 아무튼 LA에서 걷겠습니다. See you in LA. 저는 일단 이 기내가 여름에도 춥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긴팔 키를 꼭 챙기고요. 그리고 영화가 들어있는 아이패드 그리고 머리끈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선글라스랑 안경 그리고 같이 많아. 가는 동안 읽을 팬들의 팬들 그리고 충전기랑 이어폰 그리고 작은 고조배터리 그리고 건조할 수도 있으니까 미스트 그리고 비행기에서 쓸 뭔가 엄청난 마스크 제가 이것도 여기에 보면은 제가 따라라라따 이런 저만의 간식? 네 간식 여기 보면 초콜릿도 있고 뭐 젤리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많아요 출출함이 얘기해요 네네 잘 때 깨워도 돼요? 네네네 깨워 그냥 가져가요 이제 오늘 저랑 1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지금은 나연언니 방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없나요? 하나 둘 셋 붉은 저 선세 아 너무 예쁘죠 아 하늘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무슨 그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 그림에 들어온 것 같은 딱 그렇게 우리 서로 찍어줄까? 우리 서로 찍어줄까? 아 이제 뒷모습에 좀 담겨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들으켜주세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제 걸로 찍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약간 세로를 좋아하긴 한데 아 네 세로로 찍어주세요 네 아 확실히 좋네요 아 확실히 달라요 그쵸? 네 아 괜찮아요 그래요? 찍어줄게요 찍어줄게요 저 그쪽 걸로 찍으면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보내줘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그치? 후라시 터트를 해볼까? 오 약간 달라 어? 우와 멋있다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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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LA LA 나는 안녕 나한테 안녕한 줄 알았어 네가 안녕 센타 모니카 안녕 This is our first time to do VIP rehearsal and it's so much fun I really love this and I hope to do it too 나연이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합니다 트와이스는 VIP 서체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so good 저희 인터뷰 좀 꺼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준비했었는데 안 했어요? 잠깐만요 지효 다 해버려가지고 지효 다 해버려가지고 아 그래? 또 말하지 원래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시작할 때 그게 약간 눈치 보잖아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도 준비를 했어 근데 나연이 이거 아까부터 나랑 연습 많이 했는데 계속 뭐야? 이거 카메라에도 담겨있어 연습하면서 가는 거 어 미안해 지금 나올 수 있어 케미님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This is our first time to do VIP rehearsal and it's so much fun I really love this and I hope you do too 아 미안하다 아니 몰랐으니까 언니 근데 영어 할 때 특징을 알아냈어 언니 약간 민망한가 봐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약간 다 같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 막 중간에 너무 감사해요 아는 영어로 막 그냥 뭔가 되게 민망해 뭔가 갑자기 영화 튀어나서 우리가 막 오늘 기호가 잘 시작해줘가지고 제가 스르르 먹었어요 오늘 약간 다르게 화장 입었어요 절대 눈꼬리를 올리지 않는데 오늘은? 올려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양 갈래를 한 이유가 있나요? 어 약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기회에 한없이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나연 언니랑 서로 미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언니 미션을 들었거든요 아니 언니랑 나랑 어떻게 약간 그럴까? 약간 그럴까? 약간 그럴까? 근데 여기 좀 메뉴로 찍고 있대 근데 여기 좀 메뉴로 찍고 있대 안 그랬잖아 야 나 내가 요만한 거 보여줄게 야 내가 요만한 거 보여줄게 나 몰래 찍었잖아 저기다가 쿠션 뒤에 핸드폰에서 흥겨놓고 어떻게 했어 그걸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 모모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모모가 공연이 끝나고 오프 피곤한 거야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내가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의 미션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핸드폰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타겟은 모모인데요 모모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에 전화 좀 해줘라 하고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럴 예정입니다 성공할지? 시도해볼게요 어떻게 카메라를 이렇게 뭔가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없어 내가 몸 다 뒤졌어 나 캐리어도 다 뒤졌어 나 냉장고도 뒤졌어 진짜 없어 이럴 수 있어? 나 차에서 무조건 가지고 내렸어 어떻게 알아? 왜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가죽을 내렸어 나 진짜 못 있는데 몰라 봐 진짜 진짜 벨소리 안 해놨지? 아 벨소리 근데 난 맨날 해놨는데 뭔가 벨소리 안 해놨는데 아니 진짜 내가 다 뒤졌거든 여기 뭔가 다 뒤졌어 화성실 때 지정도 내가 맥랑북을 뒤졌어 아 잘 먹겠습니다 음 매워! 매워? 맛있어! 저는 유일하게 제 맵 짝꿍인 산하와 지금 엄청 매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맵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매콤하지? 연하다 뭔가 좀 이렇게 하지? 저희는 지금 텍사스에 폴트 월스에 와있습니다 나완이 사랑해 뭐야? 아픈 와중에도 미션 있나? 어? 헐! 너 정말 기가 막힌 아이쿠나? 아니야! 내가 카메라를 들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너 미션이 아니야 사랑한 동안은 저 가식적인 모습이 정말 부자연스럽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연이가 지금 사랑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합자스러워 우일당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션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나도 미션을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원래 이 꼬리를 절대 빼지 않는데 요즘 빼기 시작했어요 좋죠 어때요?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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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월드의 첫 공연 잘 해봅시다 화이팅 네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온 거잖아요 맞아요 텍사스 많은 분들이 되게 환영해 주셔서 좋아요 기억이 나나요 혹시? 그때 기억이? 어 살았을 때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왔었어요 텍사스에 아 진짜? 부모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럼 오늘 지인분들이 많이 오시겠다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그럼 오늘 미나 씨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잘 해봐요 잘 했어요 잘 했어요 끝나죠 형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 막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싶고 지금 끝나자마자 콜라를 먹어야 돼요 메이크업이 다 비워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원스 분들이 진짜 텐션이 너무 좋았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원스들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몸 찍고 계시네요. 더 갈게요. Let me back soon. 숙소에 왔습니다. 보통 공연할 때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늦은 시간이고 막 그러니까 항상 공연팀에서 이렇게 야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약속도 먹고 보겠습니다. 아, 나 미션 해야 되는데? 정연이한테 미션 할까? 펩시 타임! 어떻게 해도 화장실 못 지워줄까?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지만 저는 밥 먹을 땐 탄산이 꼭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빵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잘 먹겠어요. 으음. 으음. 이 빵이 너무 맛있다. 꿀맛이네. 이거, 와 대박. 왜 체리, 체리국 맛이 나지? 했는데. 하, 내가 사는 체리 펩시였어. 여러분 대박. 이거 광추. 하, 천재. 사실 텍사스는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하다던데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진짜 갓 뒤집혀서 나온 그런 스테이크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괜찮나? 오랜만에 제가 클렌징하는 거를 찍어보려고요. 근데 나 머리꾼. 아 머리꾼. 베일을 먹으면 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촬영장. 안녕! 치우고 올게요. 안녕~! 저는 다 씻고 내일 보내 캐리어도 싸고 준비를 다 마치고 누웠습니다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에 가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에 비행기에서 볼 드라마를 다운받을 거고요 오늘 별로 못 찾기 때문에 빨리 잠에 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도시에서 찍어볼게요 안뇽 모모씨 입술 안 발랐지? 안 발랐지 나도 안 발랐어 입술 안 발랐을 때 너도 그래? 약간 이 가운데만 빨개 나는 그렇진 않아 뜯은.. 뜯은 부분 아 뜯은 부분은 빨갛지 그치? 건조할 때 뜯은 부분 보여? 응 맨날 그렇게 하다가 찍었는데 나는 이렇게 찍는 게 더 잘 나오는 거 같아 아 나 이게 더 잘 나오는 거 같아 그래? 나는 봐봐 응 이게 더 낫지 않아? 다시 위로 해봐 이게 더 나은데? 그래? 아니야 모모씨 봐봐요 위에서의 나의 얼굴 밑에서의 나의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뭔가 성숙한데? 위로 봐봐 주위에 자리는 옆에서의 얼굴 동그랗지? 근데 밑에서 봐봐 좀 갸름하지? 아까부터 아 이게 더 낫네? 언니 좋은 걸로 찍으면 돼 지금 그래 브이로그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지 제가 지금 라이벌이 지효거든요? 지효는 지효는 이번에 제일 많이 찍었어 메모리칩을 다 썼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네 아니에요 나 바지 이거 입을까? 괜찮은데? 그렇지 뉴욕에선 치마를 좀 입어볼까요? 나도 왜 치마에 잘 손이 안 가더라 근데 산하야 뭔가 어 정말 산하 같지 않나요? 하 정말 이 중에 기분 느끼시는 것대로 오케이 오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감사해요 나인씨 제가 오늘 모모 것도 골라주는데 모모도 아주 찰떡으로 골라줬어요 피팅하는 거 맘에 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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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대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틀랑카까지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우리는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벌써 뉴욕 공연 두 번만 하면은 다시 한국으로 가는데 뉴욕 공연까지 잘 할 수 있겠죠? 제발 부디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공연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일매일 짐을 싸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왜냐면 하하하하 매일매일 다른 주를 가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리고 매일매일 시차가 한 시간씩 하하하하 늦어집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와 짐을 먼저 쐴까요? 제가 지금 정현이한테 정현이 핸드폰을 이제 숨기고 이제 정현이가 핸드폰이 없어졌다 하면은 내가 전화해 줄게 내 핸드폰으로 내가 전화해 줄게 하하하하 괜찮다 하하하하 성공할 수 있을지 하하하하 내 핸드폰은 어디? 내 핸드폰은 어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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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야 할까? 근데 너 미션 뭐야? 하하하하 아 나도 미션을 해야 되는데 나 미션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핸드폰은 왜 지인ac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